한 박수를 받으면서 바이브가 지난번에 섰습니다 먼저 왼쪽 살짝 봐주시고요 손인사와 함께 정면 봐주시고요 오늘 블랙에 있는 게 히크한 멋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른쪽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음적인 외모와 고성한 말투 그리고 사람의 몸에만 관심을 두는 괴짜명모를 보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좀 부탁드릴까요?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부검이 그렇죠 부검이 강력하게 가볼게요 하트도 가볼까요 정가이배우입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정면 봐주시고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포토타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이배우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